41번 문제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1번 공책 2번 책상 3번 경찰 4번 명찰 43번 문제입니다. 1번 가을 2번 겨울 3번 거리 4번 아들 44번 문제입니다. 1번 고기 2번 가위 3번 감기 4번 갈비 45번 문제입니다. 1번 비싸요 2번 갔어요 3번 없어요 4번 오세요 46번 문제입니다. 1번 얼굴 2번 건물 3번 거울 4번 그림 47번 문제입니다. 1번 공장 2번 식당 3번 시장 4번 공원 48번 문제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50번 가을 4번 과일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1번 김치 2번 지금 3번 근처 4번 금지 51번 문제입니다. 1번 기쁩니다. 51번 기쁩니다 2번 바쁩니다 3번 아픕니다 4번 예쁩니다 52번 문제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52번 기차 2번 근처 1번 기차 2번 근처 2번 53번 근처 1번 fra Fraktatati 53번 문제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1번. 눌렀어요. 2번. 늘었어요. 3번. 누웠어요. 4번. 노랬어요. 55번 문제입니다. 1번. 선생. 2번. 공장. 3번. 동생. 4번. 도장. 56번 문제입니다. 1번. 고르십시오. 2번. 거르십시오. 3번. 들으십시오. 4번. 모르십시오. 57번 문제입니다. 1번. 끝났습니다. 2번. 떠났습니다. 3번. 나갔습니다. 4번. 똑같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1번. 맛있어요. 2번. 만들어요. 3번. 물어봐요. 4번. 들어가요. 59번 문제입니다. 1번. 먹습니다. 2번. 보십니다. 3번. 있습니다. 4번. 가십니다. 60번 문제입니다. 1번. 믿어요. 2번. 못해요. 3번. 미세요. 4번. 같아요. 61번 문제입니다. 1번. 무게. 2번. 무료. 3번. 물건. 4번. 물론. 62번 문제입니다. 1번. 반지. 2번. 편리. 3번. 편지. 4번. 먼지. 63번 문제입니다. 1번. 복사합니다. 2번. 복잡합니다. 3번. 불편합니다. 4번. 비슷합니다. 64번 문제입니다. 1번. 붑니다. 2번. 부릅니다. 3번. 모릅니다. 4번. 빠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1번. 비쌉니다. 2번. 맵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3번. 벗습니다. 4번. 비슷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1번. 밀어요. 2번. 몰라요. 67번 문제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1번. 서점. 2번. 서장. 4번. 사진. 68번 문제입니다. 68번 문제입니다. 68번 문제입니다. 1번. 선물. 2번. 건물. 3번. 주문. 4번. 정말. 69번 문제입니다. 1번. 사장. 2번. 29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1번. 가수. 시장. 2번. 4번. 아가. 식당. 3번. 70번. 문제입니다. 1번. 구경. 4번. 자주. 2번. 30번 문제입니다. 1번. 노구. 안내, 2번, 4번, 구두, 한강, 3번, 71번 문제입니다. 1번, 가을, 2번, 31번 문제입니다. 1번, 3번, 어머니, 여름, 2번, 4번, 아버지, 얼굴, 3번, 72번 문제입니다. 1번, 아니요, 2번, 32번 문제입니다. 오늘, 1번, 3번, 오리, 내일, 2번, 4번, 우리, 모레, 73번 문제입니다. 4번, 1번, 어디, 갑니다. 2번, 잡니다. 3번, 옵니다. 4번, 놉니다. 74번 문제입니다. 1번, 우산 2번, 운전 3번, 오찬 4번, 오전 75번 문제입니다. 1번, 공항 76번 문제입니다. 1번, 전화하세요 2번, 주문 2번, 주문 3번, 조심 4번, 도와주세요 77번 문제입니다. 1번, 좋아요 2번, 좋아요 2번, 추워요 3번, 좁아요 3번, 좁아요 4번, 작아요 78번 문제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1번, 바지 예담 88번, 폰지 80번, 세번 80번 문제입니다. 80번입니다. 1번, 필요해요 2번 퇴근해요 3번 치료해요 4번 피곤해요